대구시시 파3 왔습니다 잘 치실 수 있습니까? 당연하십니까? 대빵 춥습니다 여기 연습장 좋네 연습장이 이게 거리가 꽤 되네 바람만 안 불면 좋은데 그치 총전장이 150이네 와 바람소리 안 좋으십니까? 핫도꼬 하나 사주지 내가 언제 티라미수는 절대 안 돼 설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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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장 100이네 스타트 아 여기가 스타트야 어 좀 몸좀 풀고 한번 해봐 아 계시네 어 몇몇하고 어 으 아마 이 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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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술이 뭔데? 이게 한... 한 100m 되는 거 싶은데? 응 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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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굴린 거야? 일부러 굴린 거야? 일부러 굴린 거야? 와우 어... 부드러운데? 많이 부드러웠어 몇 m? 한 8m? 아... 아... 6m 준비됐네 와... 거리감 좋네 4번 야... 벌써 반 돌았다 아..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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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도 그래다 야... 이 주황색 공은 또 뭐지? 어? 내 거 아이가? 오빠... 오빠... 내가 일로 내 보냈네 아... 그래... 왜 주황색 공이 없길래 아... 그래... 왜 주황색 공이 없길래... 그래... 저녁 деся요 너무 오른돼... 예... 아이... 야 내가 아무리 여행을 바려도 니만 할까? 어 봤어 잘 좀 해라 좀 공 두세 개씩 치는 데가 잘 치면 뭐 거기서 해봐 한 10m 될라? 야 10m 15m 씩 한 사람 어딨노 야 10m 15m 씩 한 사람 어딨노 아 그럼 안 돼 찌찌TV 보고 있어 뭐 이렇게 해요 찌찌TV 예 5분으로 입니다 아 여기는 정말 퍼팅 연습하는 거네 어프로 치기보다 퍼팅 연습하기 좋네 90m 야 그래도 그린 상태가 좋네 응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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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이따가 여기도 이따가 여기도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저 방향도 틀렸고 내리막 해봐 자 내리막 연습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다 때리고 팔로스 루가 없어야 돼 그때 지나갔잖아 딱 멈춰 또 지나가고 거리를 하나도 못 맞추노 거리를 안 맞춘 거라니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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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알았어 칭찬해 칭찬해 팔십시오 맨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또 추워지기 시작했네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60m. 아이고 서술이 추워져서 아 근데 여기는 커팅하기 너무 좋네요 어프로치라기 보다 퍼팅 연습하는거죠 관리도 잘 됐고 좋네 방향이 안 맞다 죽어서 안되겠지 가야 되겠지 가야 되겠지 가야 되겠지 가야 되겠지 가야 되겠지 fen concur ур아 가야 되겠지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